라이브로 하나도 안 들어봤죠? 라이브로? 라이브로는 안 들어봤지 둘, 셋, 넷 누난 너무 예뻐 미쳐 누난 너무 예뻐 미쳐 리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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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갑작스럽게 어쩔지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누나 이 정도 좀 몰랐어 나는 진짜 오늘 낯소를 드신 거 아니죠? 지금 황이 언니 메이크업 지워줘야 한다고 누나 그거 천으로 갖고 얼굴에 진짜 이거 경고 경고 성도주인 지금 아 어떡해 누나 어저께 드라마에서 너무 어디 가신 거예요?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실 같진 않아서 그러는 거야 지금 저 입덩이 저 오늘 여기에도 팬이지만 입덩도 오늘 여기 수많은 분들이 여기 입덩하고 계셔 와 이거는 나는 예능은 양 시작한 김에 끝까지 가야 돼 아 그럼요 끝까지 깜보게 되니까 이거는 누나로 가면 안 돼 잠깐만 마이크 장난 너무 예쁘라고 해가지고 아 장난 장난 바로 그냥 누른 거고 잠깐만 준비 심어 하고요 심장 조심하세요 둘, 둘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어 아니 긴장 범죄님이 긴장하신 거 같아 아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했어 태민이 지금 준비했어 싹 이렇게 들어오면서 싹 이렇게 현재 계시면 점점 마저고 뒷쪽으로 점점 저렇게 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? 그렇죠 알았어 누나 이거 앞치마 끌으시고 앞치마 끌고 앞치마? 정란 너무 예뻐 미쳐 리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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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꿈이야 생시야 맞아 너무 좋을 때 어떤 말도 안 나와 아니 꿈이야 생시야